셀 수 없는 거는 형태가 없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 자, beauty 아름다움 미라는 뜻입니다, 미 자, 아름다움 한 개 가져가라 아름다움 두 개 이상하잖아요 셀 수 없어요 이거는 S나 ES 붙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luck 행운이죠, 운 운도 안 되죠 그 다음에 friendship 우정이에요 우정도 못 세죠 자, 어제 나 친구하고 우정 한 개 버렸어 우정 두 개 팔았다? 안 되죠 happiness, 행복, 사랑 다 이게 형태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것 추상명사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인다는 거는 S나 ES를 붙일 수가 없는 성격의 명사다 두 번째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고유한 거죠 우리 고유명수 박명수 씨처럼 그 박명수 씨 얼굴을 가진 그 이름의 박명수는 흔치 않아요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그와 같이 고유한 거예요 저는 준이죠 제 영어 이름은 준입니다 제 친구 케빈 사실 동생이야 자꾸 반말하는데 케빈, 제이슨 이 형이야 등치도 엄청 커 제이슨 한 river 한강 같은 거는 유일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셀 수가 없습니다 한강 두 개 한강 세 개 제이슨 두 개 제이슨 세 개 팔아라 사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S나 ES를 붙일 수가 없다 여러 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할 필요도 없잖아요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우리 물 물 한 개 받아라 두 개 받아라 이런 것들 물질입니다 액체나 뭐 덩어리 조각 여기 조금 이해해야 될 게 바로 이제 이 덩어리 부분입니다 덩어리 덩어리 부분이랑 조각 같은 거 특히나 이제 덩어리 같은 거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덩어리 water 액체 그대로일 때는 한 개 가져가라 할 수가 없죠 milk 역시 같이 액체입니다 우유 그 다음에 bread라는 게 있죠 그죠? 여러분들 bread는 뭐예요? 빵이잖아요 빵 빵은 선생님 한 개 두 개 있잖아요 선생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빵은 어떤 거는 부피가 이만한 것도 있고 어떤 건 요만한 것도 있고 이게 뭔가 좀 정해진 게 딱히 없잖아요 우리가 사과라는 건 나무에 딱 열렸을 때 정해진 일정 그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bread는 빵이 구워졌을 때 어떤 덩어리 부피 요런 거기 때문에 요거는 주의하세요 여러분들 요거는 bread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어요? 빵 몇 덩어리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고런 것도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즈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덩어리입니다 그걸 이제 슬라이스에서 판매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즈도 역시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조각 이런 거 paper 마찬가지입니다 종이도 조각이잖아요 종이가 뭐 8절도 있고 4절도 있고 이게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보통 한 장이라고 합니다 종이도 우리가 어떤 조각을 쓰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요런 것들도 주의하시고요 골드는 아이 뻔한데 이게 반지는 금반지는 셀 수 있지만 골드는 물질 자체이기 때문에 금 하나 받아라 금 두 개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silver 요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은 요런 것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결국 물질명사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s나 es를 붙여서 셀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단 살면서 우리가 물 하나 좀 줘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a glass of 처럼 이렇게 잔이나 컵이라는 도구를 써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웠던 a glass of milk 하면 우유 한 잔 잔인데 우유가 차 있는 거죠 우유 한 잔 요런 식으로 요런 것들은 단위를 써서 할 수가 있어요 요런 것들을 이제 시험 같은 데서 물어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특이한 경우니까 a loaf of bread loaf니까 덩어리죠 그죠? 덩어리가 되고 만약에 한 덩어리 빵인데 두 덩어리 빵 하고 싶으면 앞에 두 하고 로프를 이제 이렇게 loaves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우리 f는 ps 하면 안 되니까 this 이렇게 바꾼다고 했죠 두 러우스 어 브레드 요런 식으로 하면 빵 두 덩어리 되는 거죠 브레드 자체는 s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혹은 a piece of paper 종이 한 조각 혹은 한 장 하면 sheet 합니다 짧게 하지 마세요 욕 됩니다 shoot 그러면 실제로 완전 심한 욕은 아니지만 우리가 뭐 똥에서 비록된 거죠 진짜 큰 똥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shoot 이게 나옵니다 shoot 나와요 그래서 언어가 진짜 직관적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sheet 웃으면서 sheet 이렇게 발음해야 종이 한 장이 되는 거지 shoot a paper 하면 이제 요구하면서 종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단위를 써서 이렇게 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정도만 이제 알아주시면 돼요 이해는 됐죠 그죠? 나중에 복습만 이렇게 잘 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한 개 더 종류나 전체를 말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furniture 돼 있습니다 furniture 하면 이제 우리가 무슨 furniture 해가지고 가구 가구란 뜻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외국 북미 사람들이 영미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furniture 하면 가구가 아닙니다 그냥 한글 사전 보고 대충 가구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된 거예요 가구류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구류는 뭡니까 보세요 가구류는 가구 한 개가 아니라 가구가 여러 개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가구 종류 와 모여져 있는 거 오케이 이해됐어요? 동시에 머니 돈도 마찬가지죠 돈을 셀 수 있는데 100원 200원 300원 400원 지폐 돈도 뭐예요? 화폐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이 다 모여진 거잖아요 우리 우리 천원 이천원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달러 뭐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총 집합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 모여진 거라서 요거를 굳이 머니스 이렇게 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안에 이미 종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것도 돈 돈이라고 하지만 어떤 종류 전체를 말한다 러기지도 우리가 짐 수화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어떤 짐의 어떤 종류 부류 요런 것을 떠올리면 됩니다 짐 류 종류 짐이 여러 개 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 표현할 때는 여러분들 S를 붙이지 않는다 즉 세지 않는다 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죠 셀 수 있는 건 되게 간단하고 그냥 숫자 붙이면 되고 숫자를 붙였을 때 어색하거나 요렇게 좀 특이한 것들은 S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요것들은 여러분들 직접 우리 문제를 풀어보면서 파악을 하면 됩니다 일단 문제 풀어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 Hell